아 일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부탄이구요 부탄의 아침 풍경입니다 굉장히 시원한 공기 아침 산책하기 좋습니다 먼저 아침을 좀 먹고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뭔가 초원? 초원입니다 이곳은 부탄의 숲길이에요 숲길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원래 부탄에 올 계획은 벌써 1년 전부터 세워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제가 이제 모로코 지진 구호활동차 다녀온 시기하고 딱 맞아서 원래 거기가 지진 피해자들이 수천 명이 사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구호활동을 하면 지진의 여진의 어떤 위험성 또 그분들의 슬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그런 구호활동을 마치면 일정 시간 동안은 다른 거 잘 안 하고 기도를 좀 해요 염불을 하면서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극락왕생도 빌어주고 또 살아있는 분들도 새 희망을 갖고 살기를 염원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도 의식이 없으며 이 구호활동을 했던 사람에게도 나름의 영향이 끼쳐집니다 그런 것들을 요새는 트라우마란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꼭 이렇게 기도한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되게 오래된 일이긴 한데 아이티 대지진 때 한국에 갔던 분이 그곳에 갔다 온 뒤에 거의 한 달간을 못 주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해준 게 없다는 자괴감이랄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도움을 주는 또 방식도 다르니까 본인이 해주고 싶은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아쉽고 또 UNDP에 있었으니까 자라라는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때문에 한 달간 잠을 못 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저도 같이 갔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고 그래서 마침 내가 나도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준비 중에 있다 와서 삼석할래? 그래가지고 삼석하겠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있을 때 이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3일 동안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 났나 걱정했던데 3일 뒤에 연락이 와서는 갔다 온 뒤에 천도제를 지낸 뒤에 그냥 잠을 잘 자고 또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애도의식을 또 잘하면 산 사람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미쳐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원래 목적은 그냥 이렇게 성지순례한 느낌으로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로코 지진 피해자 그 뒤로 또 되게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리비아는 또 홍수로 땜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지진하고 근데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는 갈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이라서 구호활동을 못했고 그러고 났더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한 그런 시기입니다 요럴 때 또 혼란을 좋아하는 마군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또 준동을 해서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고 유혼부여를 퍼뜨리고 그래서 사실은 요런 위험성은 제가 한참 전부터 감지를 해가지고 늘 뭐 기도할 때마다 국계안녕 병역소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는 평안하고 전쟁은 없어지기를 하는 그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기간 동안은 지구촌의 평화와 그리고 또 우리 한국도 좀 잘 지내고 여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좀 연불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갈 계획입니다 자 풍경 얘기를 안했는데 어때요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죠 왠지 기도를 안해도 평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도 아우 저 위에도 어쩝니다 그러면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너 아까 그 밑에 있더니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알았어 주소 먹어 응 방해 안 할게 서 풀 뜯는 소리 酷 Definitely shelters